Hello everyone, this is Sally. 여러분 안녕하세요. Sally입니다. 자, 오늘도 ORT 스테이지 4단계인 Tug of War 이란 책을 준비해봤는데요. 책 표지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줄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 달리기를 영어로 Tug of War 이라고 합니다. Let's have a tug of war. 우리 같이 줄 달리기를 해요. 누구와 함께 줄 달리기를 하는지 무척 궁금한데 같이 책 내용을 살펴보아요. The children went to the park. 우리 친구들이 공원으로 갔다네요. They went with mom and dad.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갔다네요. They went to the stream. 강가 쪽으로 갔다네요. Chip saw a rope. Chip이 뭔가 줄을 발견했는데 It was by a tree. 큰 나무 옆에서 발견했다네요. 누구의 줄인지 무척 궁금하고 이 줄로 무엇을 할지 궁금하네요. Dad had an idea. 아빠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봐요. We can skip, he said. 우리 다 같이 줄 넘기를 해요. He tied the rope to the tree. 이 줄을 나무에다가 묶었는데요. 줄 넘기를 어떻게 하죠? 아, 이렇게요. Dad and the children began to skip. 아빠와 친구들이 줄 넘기를 하고 Go on, jump, said mom. 한쪽에서 엄마가 줄을 넘기네요. Jump, jump, jump. 뛰세요, 뛰어요. 하면서 엄마가 응원을 해주시네요. They all jumped. They jumped too soon. 모두들 잘 뛰고 있었는데 그만 너무 일찍 뛰는 바람에 Whoops, they all fell over. 모두들 넘어지고 말았다네요. Mom had an idea. 아, 이번에는 이 줄로 무엇을 할지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봐요. Let's have a tug of war, she said. 우리 다 같이 줄 달리기를 해봐요. Dad threw the rope over the stream. 아빠가 이 줄을 강가 반대편으로 훅 던지네요. Mom went over the bridge. 이 강가를 건너, 다리를 건너, 갖고 저 구석에는 우리 Wolf가 보이는데 Wolf가 뭔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아요. The children began to pull. 우리 친구들이 힘껏 당기기 시작했고 Mom and Dad began to pull. 엄마와 아빠도 함께 힘껏 당기기 시작했대요. 역시 줄 달리기의 묘미네요. 누가 이길지 궁금했는데 Easy, said Wolf. And he let go.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하면서 줄을 놓았대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 아빠는 Mom and Dad pulled and pulled. 여전히 엄마, 아빠는 계속 당기고 또 당기는데 아이들이 힘이 센가? Easy, said Roma. And she let go. And she let go. And she let go. Oh, 이거 너무 쉬운데요? 하면서 Wilma 또한 줄을 놓았대요. 하지만 엄마, 아빠의 표정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Mom and Dad pulled and pulled. Easy, said Biff and Chip. And they let go. Oh, 이거 너무 쉬워요? 하면서 Biff와 Chip까지도 줄을 놓았다네요. 이제는 키퍼와 엄마, 아빠 대 누가 이길까요? Pull, Dad called Wilma. Wilma가 아빠, 계속 당기세요. 당겨요. 누가 이길지 궁금한데요? Easy, said Kieper. Look at me. Oh, 이런. 키퍼가 한 손으로 줄을 당기고 있어요. 저 좀 보아요. 저 좀 보아요. Look at me. Look at me. 하면서 He pulled Mom and Dad into the stream. 엄마, 아빠를 강가로 힘껏 당겼대요. 이럴 수가 있나요? Easy, said the man. 아까 그 구석에 있던 빨간 모자의 아저씨가 있었네요. 아저씨 트랙터에다가 우리 월프가 줄을 매달려 이렇게 묶었네요. 이런, 이런. 엄마, 아빠의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Tug of War. The End.